네, 여러분 어제 3.1절을 맞아서 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광화문에 있죠? 다름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드디어 전광판, 아주 멋들어지게 복원된 컬러사진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했고 멋있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앞서서 어제 오늘 있었던 논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세계사적 조류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국권을 잃었다.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또 일부 역사학자들과 좌파들이 친일사과 아니다, 식민사과 아니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얘기를 하면서 가해자는 아무 말도 없고 가해자에게 탓은 돌리지 않는데 피해자가 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것은 식민사과 아니다, 친일사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조선 탓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티벳, 미국으로 같이 됐을 것이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다면 저 동유로처럼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됐을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땅은 왜 미국, 영국,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 계속해서 넘나들고 난장판으로 싸우는 것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과 총체적인 난국과 망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1운동 중요합니다. 자유, 평등, 주권, 자주 이런 어떤 정신을 기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돌아봐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왜 3.1운동이 필요했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노예 근성에 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성찰하지 않는 이상 3.1운동을 기념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 3.1운동 중요합니다. 독립, 자주, 평등을 향한 열망, 그것의 표출. 3월, 4월간 전국에서 200만 명이 일어나서 한인들이 일어나서 외쳤던 그 외침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립의 의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법론과 능력입니다. 왜 동유럽 나라들이 의지가 있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수백여 동안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나요? 방법론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똑같죠. 티베크와 위구로고 왜 아직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나요? 똑같습니다. 방법론과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3.1운동의 완성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야말로 새로 주권국의 탄생을 알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걸 넘어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에 있어서 그 방법론과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그거를 일관되게 제시한 인물은 누구인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드디어 독립운동가들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서게 됐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민간 차원에서가 아니고 나라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그것이 인정이 되고 광화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로 기념비적인 이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시절 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완전히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촛불항쟁, 박근혜 퇴진운동, 반미운동, 반일운동, 탈원전 찬성시위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리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그 망한 2018년 판문점회담 이런 것들도 버젓이 전시가 되는 완전히 그냥 광화문, 광장, 촛불의 어떤 세계관으로 점철이 됐던 게 바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건립, 발전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댁의 한 그 가치와 정신과 그러한 골자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로 가득 차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되어 있어서 3.1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운동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200만 명의 한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하와이, 일본, 중국, 소련 등지에서 한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는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식민국가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죠. 하지만 그 범위는 거기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독립과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열망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그런 뉴스를 접했던 미국 본토에 있었던 이승만, 서재필, 일본의 이승만을 추종하던 학생들, 그리고 하와이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중국, 소련, 당시에는 러시아죠. 이런 곳에 흩어져 있던 한인들이 일제히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뉴스를 전파하고 글을 쓰고 그런 소식들이 국내에 유입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고종의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고 일본에 대한 반감, 독립에 대한 열망, 국제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제에 맞물리면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3.1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독립, 자유, 평등이라는 정신은 그리고 1910년 한일병합을 무효화 선언하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큰 틀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독립운동을 규정하는 또는 독립운동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정신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또한 한성임시정부, 상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승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승만은 발빠르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많은 민족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노렸던 것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프리스턴대에서 은사로 모셨던 프리스턴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지인들에게 청년 이승만을 소개해 줄 때 이 사내는 이 청년은 장차 조선을 독립시킬 정치 지도자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해 줬습니다. 기독교 신자라서 이승만의 그 논리, 노예 상태로 전락한 한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사명이다라는 청년 이승만의 논리를 수긍하고 동의해 줬었던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요. 그 사람이 바로 1차 대전 말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권력의 핵심부로 다가갔습니다. 친설을 보내고 한인들은 독립할 준비가 되었고 일본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연맹과 미국이 개입해서 한국인들을, 한인들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승만은 1918년 말부터 1919년 초까지,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수십 통의 편지를 쓰고 글을 발표하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한인들을 추동하고 조선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또한 독립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세계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움직일 것이다. 훗날 동아일보를 참관하고 한민당에 주축이 되는 김성수, 송진우 이런 유력 인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한 3.1운동은 개신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일으킨 운동입니다. 그 개신교 인사들에게 편지를 써 가지고 또한 3.1운동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인들에게도 격려를 하고 국제정세를 알리고 또한 한국의 독립을 또는 한인들의 독립을 실제적으로 쟁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다가갔던 그런 분주한 움직임을 가졌던 게 이승만입니다. 또한 1차 대전 때 승정국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를 냈죠. 전후 처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파리 강화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움직였으나 미국 국무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사 김규식을 보내서 거기에 한인들의 독립의사를 전달하도록 대신 시키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한성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독립을 위한 실제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의 노선은 완전히 쪼개집니다. 상해파, 소련파, 만주파, 서북파, 기호파, 하와이파, 미국 본토파 수십 갈래로 쪼개지게 되면서 독립운동은 90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중에 이승만 만이 홀로 우리 한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권국을 가질 수 있는가 주권국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가 그 길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대로 장차 한국의 독립은, 한인들의 독립은, 조선인들의 독립은 일본보다 더 강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이승만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자선책이죠. 그래서 국제연맹, 그때 유엔의 전신입니다. 국제연맹과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위임 통치를 한 다음에 주권국가를 수립하는 걸 도와야 된다고 이승만은 친필로 편지를 써서 우드로 밀센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거를 알고 이승만을 시기하고 이승만을 음해했었던 하와이의 박용만 또는 공산주의자 이동휘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막 쏘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상임시 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되는 결과까지 나오죠. 하지만 역사는 이승만 박사가 줄기차게 주장한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폐망을 하게 되었고 남한은 장차 대한민국이 되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서 45년, 48년 미 군정의 통치를 받고 그다음에 유엔의 도움을 받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서양과 교류하게 되면서 성장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이런 주장은 일관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프린스턴 대 박사학인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런 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선은, 우리 한인들은 서양과 교통을 하고 서양과 무역을 하고 미국처럼 민주공화국이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각성되어서 깨어나는 것만이 자유국가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지정학적 야욕이 덜 하면서도 조선 반도에 그러면서도 일본과 소련과 청나라 또는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미국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현실주의 노선이냐? 우리가 단기간에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 중국 또는 중국 이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리에 있는 게 지정학적인 비운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인데 이걸 우리가 단기간에 다 이 국가들 이길 수 없으니 미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주의 차선책입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그 방향대로 갔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부딪혔고 냉전이 도래하게 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부딪혔고 이 와중에 미국이라는 힘을 도덕적 명분 빼고 체면 빼고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이 길로 올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이승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국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승만은 반공도 계속 외쳤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건 레닌이 1919년에,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어떤 서구 국가들 중심으로 막 유행이 될 정도로 당시에는 폭발력을 가진 사상이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남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까지 퍼졌습니다. 중국도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산주의가 유행하던 1922년에 이승만 박사는 글을 발표해서 공산당은 왜 안 되는지, 공산당은 호열자다, 공산당은 문명을 멈추게 한다, 공산당은 지식인을 없앤다, 공산당은 종교를 없애기 때문에 도덕이 타락한다, 공산주의는 상인들을 천대시하기 때문에 활력이 없어진다, 라면서 꿰뚫어보고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미국을 이용해야 된다는 현실주의 외교노선과 강력한 반공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정신이 계승이 되어서 해방전국 때 이 혼란들을 이겨내는 구심점이 되어줬고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정리하자면 독립의 의지, 자유를 향한 열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모아서 누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전환시켜서 그걸 현실화 만들어냈는가, 현실화했는가, 그게 중요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또는 독립운동가들, 정말 많고 긴 역사죠. 이 와중에 과연 누구의 노선이 가장 옳았고 대한민국 건국가 100% 직결되는 움직임을 보였고 누가 과연 가장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을 사전에 잘 준비해놨는가. 이런 논의가 이제는 더 심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독립투사 또는 독립운동사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